내 영상 보러 왔구나! 구독 버튼까지! 집중해 주시고 화면 오픈! 뭐야? 저거 도깨비야! 도깨비! 왔다 왔다! 오빠! 뭐야 이거? 정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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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세형 정답! 날이 좋아서 아니야 날이 좋지 않아서 그건가? 날이 좋기 때문에 실패! 실패! 동현! 날이 좋아서 모든 날이 좋았다 실패! 정답! 날이 하나 더 있어요 날이 어떤 날일까요? 모든 날이 행복했다 실패! 동현! 날이! 힌트 들으세요 날이 봐봐 힌트 신동엽 씨 힌트 날이 너무 좋아 날이 좋고 날이 좋지 않고 그런 그 중간 정답! 양세형 빨랐어요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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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 눈빛 좋다 날이 보통이어서 날이 어중간에서 실패! 동현! 날이 무심해서? 무심해서 아닙니다 날이 애매해서 애매이 아니야 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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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이 흐려서 양세형! 날이 좋지 않고 그 딱 중간 양세형 양세형 이 앞에서 이게 요구해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어? 성공! 양세형 정답! 아 나 나가 날이 좋아서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날이 적당해서 날이 적당해서 아니 근데 일로 오지 말라니까 어쩜 매주 이런 힌트를 안 주고 이상하게 후배도 와 있는데 좀 잘해 멋져서 보여줘 힌트를 안 주고 이상한 말이야 자! 대박 드라마예요 이거는 거의 다 봤어요 자! 레디! 액션! 그렇지 아 이거 봤어 봤어! 그래 맨날 얘기했잖아 김도면 그래 맨날 얘기했어 명대사 이게 문 딱 들어갔는데 딱 소리 간 거야 그렇지 그래가지고 어 맞아 어? 저 시집 갈게요 아저씨한테 사랑해요 저 아저씨랑 결혼할래요 어우 무서워 저 아저씨랑 결혼할래요 어우 무서워 한 해 한 해 실패 아저씨 도깨비 맞아요 실패! 무슨 말이에요? 자! 고백을 해 고백 고백 동현 저 시집 갈래요 아저씨한테 아 맞다 저랑 결혼해요 시집이 결혼이에요 전통을 내 그만해 한 해 한 해 고백을 해 고백 오케이 오케이 동현 됐다 자 여러분 저 시집 갈래요 자 레디 저 시집 갈래요 아저씨한테 사랑해요 정답 자 이제 김도현이 마지막 쌈을 차지합니다 오 진짜 여기 와 너무 어색해요 여기 대네 자 이렇게 되면은 한 해가 못 먹게 되죠 한 해는 못 먹게 됩니다 조경연 씨 맛있게 드세요 저기 서 있는 게 너무 어색하다 우리 또 저 뒷모습 본질이 어디 와 진짜 맛있게 드시죠 아 정말 뒷모습 전체의 모자이크를 해야 되겠네요 네 아 네 자 환생하면 이렇게 되고 싶다 지금 뭐 다들 소원 성취를 이루고 계신데 다음 환생하시는 분들이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인간이 아니라고 인간이 아니라고요? 인간이 아니라고요? 귀엽다 아아 아아 어후야 꿀벌 한 명 있고 푸우 있고 저 뒤에 누구야 원식이랑 누구야 뭐해 나는 다음 생에도 태어나서 사랑받으면서 꿀벌고 싶다고 해서 풀을 골랐고 저희 블랑비의 팬이 되고 싶어서 꿀벌을 했습니다 그래 그리고 조경연 아빠는 뭐예요? 저는 이제 환생복 얘기해서 그 도깨비 드라마 좋아해가지고 도깨비 얘기했는데 도깨비 드라마 그래서 저는 장군 옷이랑 칼 해가지고 했는데 공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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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도깨비 진짜 도깨비 자지러졌네 입이 어디까지 나와서 입더라고 공유라고 얘기를 했어야죠 도깨비라고 하면 도깨비로 갖고 오지 단 도깨비 진짜 도깨비 할 수 있다 마지막 문제 치우세요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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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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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기하세요 동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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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2 1 육성재 초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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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로운 챔피언 탄생입니다 도깨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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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전 도깨비 도깨비 안 봤으면 어떻게 살아가려고 했어 도깨비로 살아가네 도깨비로 살아가네 천천히 치워주세요 천천히 응대하면서 천천히 응대하면서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시원 못 먹었어 선생님 들어오십니다 선생님 들어오십니다 빨리 빨리 먹어야 돼요 도깨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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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미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도깨비 도깨비 다은 아마 동현 씨에게 바치는 오케이 오케이 문제 주세요 공유입니다 공유 도깨비 셔츠를 풀렀고요 도깨비 날에 하나는 날에 날에 도깨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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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 저거 부산행 오 이걸 봤네요 넉살이 옆에는 도깨비 야 이걸 봐나요 실패! 동현! 도가니! 도가니! 부산행! 실패! 조합을 하잖아 이제 거기 안 해서 아니 동현을 위한 거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도깨비 저장면은 없어요 어? 도깨비는 내가 수십 번 봤어 도깨비는 아니야 내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다 사줄 수도 있어 하루 종일 너만 생각하다가 영화와 드라마의 콜라로 그러면 아 무슨 영화지? 영화랑 드라마라든지 도가니 도가니 김 도구차기 김 도구차기 출발!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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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깨비 출발! 영화와 드라마로 퀸트 드립니다 욱성소! 욱성소! 안 돼 안 돼! 욱성소! 안 돼 안 돼! 안 돼 안 돼! 안 돼 안 돼 안 돼! 물! 어? 물! 어? 뭐야? 참된다? 참된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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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바꽃질 아이고 이거다니까 이거 성웅씨 계속 찾아요 물! 넉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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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동물 동! 김씨 찾기인가 뭐 이런 건데 동! 김씨 찾기인가 뭐 이런 건데 김씨 찾기 나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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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! 자! 라미! 라미나이트! 라미나이트! 김정욱 찾기! 김정욱 찾기! 그리고요! 김씨 찾기 도깨비 전화! 김정욱 찾기 도깨비 지금 넉살이 김 모시기 찾기인데 아이고 그게 재밌어 김씨 찾기라고 했어 김씨 찾기 너무 김 서울에서 김씨 찾기 배송배 라미나이트가 하나를 가져갑니다 여유있게 다음 문제 보여 주세요 자 나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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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구리다 어? 실패! 어 아니라고? 앞에 뭐가 있습니다 하하하하 앞에 뭐가 있어요 도깨비 아니에요? 맞아요 맞아요 도깨비라고 이거? 도깨비야! 도깨비랑 다른 데 비슷한 데 나오셨잖아 아니 도깨비예요 이건 도깨비예요 도깨비야 눈을 엄청 크게 뜹니다 눈을 왜 엄청 크게 우리 왜 눈 크게 떠요? 뭐 하려고 도윤 도윤 잘 봐 바구기다 그렇지 잘 봐 그런 느낌 해리! 봐라 바구기다 실패! 선우 보아라 파구기다 그 사이에 두 글자 실패! 보아라 나래! 보아라 이제 파구기다 이제 실패! 해리! 보아라 니네 파구기다 니네가 간다 저기서? 잘 어울리긴 하자 선우 보아라 우린 파구기다 그럼 같이 죽는 거잖아요 실패! 두 글자 중에 뒷 글자의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야 돼요 약간 넌센스 힌트예요 네 어? 동현! 동현! 보아라 결국 바구기다 쳐다! 이겼다 도깨비 김동현! 김동현! 우와 결국 국 국을 맞췄어 우와 도깨비다 도깨비 도깨비 오 힌트였어요 도깨비 매길이네 도깨비 매길 도깨비 매길 도깨비 매길 간식만이 못 드시죠? 대박이다 이거 몽민이 형 씨가 간식만이 못 드시지 않냐고 천상계에서 남자의 신이 떴다 대체불가 캐릭터 장인 이동훈!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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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깨비 잘생겼다 도깨비 완전 팬 아니 아무래도 방송 볼 때마다 인물 퀴즈 같은 거 하면은 꼭 저는 도깨비로 하나 딱 찍어놓고 하시는 거예요 인생인장 잘 봤습니다 인생인장 도현 씨 실제로 보니까 어떻습니까? 우리 이동훈 씨 너무 멋지시고 저는 아직도 저승사자 그게 아직도 남아있어서 저승사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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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말리고 오셨잖아 지금 저승사자라고 하셨어요 저승사자 저승사자 제가 볼 때는 이동훈 씨 나온 드라마를 기다리는 분들이 많아서 준비했습니다 어? 어? 저거 도깨비야 도깨비 도깨비 장군 옷이랑 칼 해가지고 아 이거 봤어 봤어! 자 김동현 도깨비 도깨비 제목이다 이거 도깨비 김동현 도깨비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... 뭔지 나도 추세요 동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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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깨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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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넋살 도깨비 넋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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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인은 지옥이다 뭐라고요 타인은 지옥이다 와 정당 자 화면 보시죠 임시환 씨 자 이렇게 되면 약속의 땅에 두 바보 잭 블랙과 야수가 도착을 해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 엄청난 힘이 됩니다 너무 조폭 아니에요